국군 간호사는 학교에 있는 오랜만이다 진짜 이 소리를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감격이 있으니까 진짜 느낌이 너무 달라 아 이거 아무나 이렇게 붙지나가 오늘 또 마침 좀 이상하지도 없고 우리 싹쓸을 때도 관계가 없었는데 그치? 행사, 대학교 축제 뭐 맞아 그 환호 소리 그치? 그런 거 들은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냐? 근데 너무 그리운 게 가끔 눈 감으면 진짜 그 소리가 들려 진짜로 들린다니까? 그래요 야 다 왔네 아 다 왔어 국관사 응원, 칼리스타의 공연이 있는데 행도들은 지금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광격 넓게 넓게 앞뒤로도 발려주세요 앞뒤로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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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애들 다섯 시원 인이 형 에이 잠깐 에이 자 가방하고 줘 가방하고 줘 나 이래요 지금? 휴대폰 아니 아니 음악 나오면 잠깐만 인트로 나오면 아니 아니 엘트가 안 빠져 내 인이 형 어디 있어? 침착해 침착해 인트로 켜드릴까요? 어 켜줘 인트로 켜야 돼요 아 이것도 좀 오니까 안 떨려 아주 음악 나 깜짝이잖아 오늘 다 깜짝이다 내가 뭘로 하겠다 야 기대돼 야 이게 또 긴장된다 6정도 멋지게 해 멋지게 다 치시면 되거든요 아 떨린다 이제 오늘 중간에 앞으로 나갔다 맞히는 거 아 닦고 가세요 나 돈 터치 어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여기 나가서 동선남 아니야 아 가만있어 하나가 나오면 다 알아요 시비야 시비야 응 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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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세베했어 파이팅 바로 부탁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전 하나가 나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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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은 레벨이 엄청나게 어떻게 해 시비유비 파이팅 오케이 레디 궁금해 안 나와, 안 나와 나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조심해 마이크 켜주세요,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걸, 이 소리를 이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키가 왔어 어, 뭐야 아이키! 어, 아이키! 여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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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으로 쳐자, 대형으로 대형, 여배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형, 대형 대형, 대형 대형 아니요 렛츠고 파이팅! 타이발들 음, 모든 의 음, 이번에 이러한 어툴리 난 넋말리네 더욱미네 I'm a lady 넋말리네 꿀벼한 말들이 넌 선을 넘어 난 또 불행될 때는 썩 보여줘버려 나도 사랑을 원해 나도 편안한 편해 하년만 모두가 자꾸 꿀벌해 넋말리네 현장감 라이브가 다르네 원래는 다같이 일어나서 계셔야 되는데 누가 몰래 넌 나 들어 내가 못 지나면 다 먹지 You can look and see up but don't touch back 다큐건누리네 난 넋말리네 난 넋말리네 천호가 흥분했나봐요 네모 떨어지 난 넋말리네 난 넋말리네 난 넋말리네 넋말리네 And then 넋말리네 자꾸 던트리네 girlaffi 넋말리네 넋말리네 ілaye 넋말리네 넋말리네 내가 parked 넋말리네 넋말리네 corrected 넋말리네 넋말리 떼벅 떼벅 눈 떠버려도 멈추지 마 괜찮아도 잘랐어 그 눈째도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로 난 앞뿌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Wanna be original 나는 어찌 보지 않아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우리 호흡도 땡큐 호흡 자 우리는 옆으로 갑시다 어디요? 어디로 가요? 여기요 지섬이 자꾸 아파 왜 이렇게 자꾸 아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멈추고 이게 라이브가 다르네 멤버 모두 좀 흥이 났어요 처음 누군가에게 처음 이렇게 진짜 보여주는 거 아까 음악 중심보다 힘이 더 보여요 역시 관객분들이 계셔야 돼요 저희는 환불 원장됩니다 내놓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으신 이런 모습이 저는 되게 좀 울컥하네요 근데 저희가 눈물이 좀 많아서 사실 저희가 눈물 원장대예요 하여튼 이렇게라도 나마 여러분들 모두 좋은 에너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불 원장대회 이렇게 결성하고 관객들을 만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얼싸 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끼리만 인사하기 좀 그렇고 지미유랑 우리 매니저들이랑 네 인사를 좀 할까요? 지미유! 지섬 오빠, 봉원 오빠 컴온! 우리는 매니저라서 우리는 매니저라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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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박 기획 대표 지미유고요 인사를 해주세요 저는 매니저 김지섭입니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니저 정보온입니다 정말 저희가 뒤에서 우리 환불 원장대회 공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게 역시 무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라요 하는 느낌이 달라 무엇보다 저희 환불 원장대 이렇게 환영을 해주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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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저희도 공연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같이 한번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어려워 애기들이야 너무 애기들이야 그렇죠 언니? 완전 애기들 파이팅! 파이팅! 너무 멋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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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어우 환불 원장대가 있는데 저거 하늘 긴장도 있으겠다 약간 그렇지 네 안 돼서 나는데 안 돼? 안 보여? 잠깐만 돌을 하나 놔줄까? 야 하지 마 하면 도 안 돼 하지 마 아 저기 있다 대표님 하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존심 상해 아 됐어 아 됐어 도와주지 마 파이팅! 파이팅! 어두운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군나는 별을 타고서 긴 잠이 든 그대 밤으로 날 데려가 줄 수 있다면 밤난 하늘을 돌고 돌아도 나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당장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오다가도 좋아져 넷 지켜 날아가 하성 이대로 저 하늘을 달아 내 밤을 전하게 내가 참 힘든데 그러니깐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하... 1, 2, 2, 2, 3, 2, 1, 1, 2, 1, 2, 1, 2, 1, 2, 1. 오! 언니 울죠! 천옥이는 참 눈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지. 이런 느낌 나는 너야. 마리아, 아픈 마리아. 놓지 않아도 나의 상관없지. 괜찮아요? 아픈 마리아. 멋있다. 크림, 크림. 너무 멋있다. 아, 멋있다. 이제 가야 되지 않아요? 이제 가야죠. 우리가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더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갈게요. 안녕. 멋있었어.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